이거 개그맛집인데요 흰티, 프리티, 큐티 중에 뭐가 맘에 들어 했는데 그때 나온 대답이 너와 함께한 파티 했더니 역시 우리 개그우문도 다 달라들고 봤죠 와우 레츠 파티 레츠 파티 막 박나래 씨 목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아 솔직히 개그 욕심 좀 있나요 없나요? 그 개그보다는 이제 촬영할 때 촬영할 때 뭔가 진지한 장면을 연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정말 항상 이렇게 장난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장난이 그거잖아요 야 그냥 예의상 굿모닝 선아 오고 있어? 그랬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? 형 죄송해요 저 지금 일어나서 못 갈 것 같아요 나 정말 진짜 왜냐면 예전에 규현 씨가 한 번 진짜 8시 30분에 온 적이 있어가지고 아 나 진짜 지금 일어났나? 짜증이 싹 나오면서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 장난을 자꾸 치시는 거예요? 저도 모르게 그러고 싶었어요 그쵸?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장랄 좋아하는 게 난 아직도 남샌여자의 장면을 기억나는 게 있는 게 저기 신동엽 씨가 송승연한테 빨리 얘기해 빨리 불어! 했더니 후... 그런 거였죠 기억나죠? 제가 그랬다고요? 네 빨리 불어 빨리 말해 불어 하는데 후... 장난치지 말고 익스큐즈모아? 프랑스어를 갑자기 느닷없이 하고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서 그때 그런 캐릭터였어요 아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너와 함께한 파티 이렇게 했잖아요 혹시 이거 말고 여심 저격할 멘트 하나 더 있어요? 요런 류 여심을 저격한 멘트요? 갑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흰 티 오빠 프리티 큐티 중에 너와 함께한 파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가끔 뭐 어떤 분들이 제발 짐 좀 내려놓으라고 짐 좀 내려놓으세요 무슨 짐이요? 멋짐 뭐예요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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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진짜 진짜 죄송한데요 이제 짐 좀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진짜 아 또 뭐 묻었어 얼굴에 뭐요? 잘생김 네 아 다 웃어주는구나